이쪽 마을에는 120명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루가오. 그냥 쇼핑을 구입하고 치킨을 구입해 주세요. 샤코이 120개. 오페스에서 600패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준비한 루가입니다. 루가 3개예요. 그리고 샤코이 150개. 루가 1개예요? 아직도 이렇게 아직도 됐다 여기 야채가 많이 들어왔고 고기도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놈아. 이놈아. 몇 살인가요? 몇 살인가요? 아, 오케이. 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네, 땡큐, мам. 오케이, 땡큐. 오케이, 땡큐. 치킨도 들어갈 수가. 고마워요. 점점 매입고. 얆 Rak Case Captain icação. 와 날아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으면 좋으세요 아 예 끝? 아 오케이 밥먹고 연 떨어지니까 연 또 이제 올리려고 연 올리려고도 연 연 연 연 연 연 우리아이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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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 으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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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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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님께서 로셀 집에다가 쌀을 포근해 있었거든요 여기 여기 아름다워 아름다워 1석 25kg 1,520kg 1,520kg 많은 사람들은 루프가 없어요 네, 가장 어떻게 살아요? 가장 많은 사람들은 나중에? 네 안녕하세요 뭐하는거야? 네 눈 좁은거 안갖고 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면 여기에 사리사리 스토어 있고 집에 있었잖아요 철수를 했습니다 안쪽으로 다 갔습니다 근데 문제가 보니까 아주 극히 일부가 여기 계시거든요 현장에 한번 가볼게요 안녕하세요 헬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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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하는 초인마을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안녕하세요 모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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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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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는 잘 할 수 있어요 그냥 시작해 아직 통로가 여기는 개나무가 완전히 되지 않은데 집들을 지었어요 여기도 개나무는 나왔는데 아직 완벽하게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홍사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3, 4, 8, 6, 7, 8, 8, 8, 9, 7, 8 6, 7, 8, 8 50 50 50 41 46 48 49 49 49 49 48 50 아저씨가 기분이 좋으니까 남는거 떠리러 전부 다 나눠주시는거에요 오늘 답하셨습니다 SNG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거 같아요 로셀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불안불안하네요 저 끝까지가 되어있는데 완벽하지 못합니다 저 끝에가 로셀 집인데 이거 어떻게 가냐 지금 어떻게 되어있느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힘드네 땡큐 오케이 헬로 여기는 탐툰하네 오우 천으로 되어있는데 천으로 이렇게 막아놨어요 지금 집이 그래서 신호님께서 해주셔서 공사를 바로 시작할 겁니다 기존에는 다리가 없어서 공사를 이직을 못했었어요 됐는데 지금 이제 오늘 바로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 20 20 이웃 24 20 20%? 20%? 20%? 20%? 20%? 20%? 20%? 20%? 오케이 여기가 집은 그래도 꽤 커요 그래서 여기를 바로 지금 조치를 하겠습니다 20%? 20%? 20%? 20%? 30%? 30%? 30%? 30%? 30%? 30%? 30%? 오케이 다시 와요 30%? 30%? 30%? 30%? 30%? 자 오늘 신호님께서 쌀 25kg를 로셀레에 집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난번에 약속했듯이 이제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다리가 거기까지 났기 때문에 지금 자제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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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프와 플라이웃을 기다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로셀 집 수리하는 데 필요한 지붕하고 판넬 사러 여기에 왔습니다 두 번째 가게입니다 여기가 조금 더 싸요 여기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가깝거든요 여기서 위치가 그래서 프리딜리버리 되고 시원했습니다 시원했습니다 토탈 금액이 1만 800페소가 나왔습니다 1만 800페소 지붕 20장하고 플라이웃 14장 이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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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로셀 로셀